말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팔을 붙들린 채 모자를 푹 눌렀은 남성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질식사 소견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한 건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해 의도 있었나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타는 이 남성. 유명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속 막대기로 아내를 때렸다고 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과다출혈과 함께 목졸림에 따른 질식이란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목을 졸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가 법조계 인사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